자 이번 시간에는 이 엑셀 파일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임포트하고 그리고는 이 엑셀 파일을 다루는 라이브러리로 특별하게 뭐가 있냐면은 import open pyxl 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갈려 있는 학생은 pip install 하면서 이 이름을 쓰면 되겠죠. 이 이름을 보면 py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얘길 되고 뒤에 있는 xl은 엑셀을 가지고 파이썬과 엑셀을 연결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번 비디오도 경제학 코딩 김선빈 교수님의 강의를 내가 듣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inspired 돼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 코딩 김선빈 교수님의 그 프라이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강의를 들어봤으면 김선빈 교수님이 엑셀 파일을 pandas로 가지고 오고 이제 그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리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official docu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fficial document를 가서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하면 이제 다 나옵니다. 실제로 엑셀이 없어도 내가 엑셀에다가 뭘 적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영역을 보면은 이 오픈 pyxl로부터 워크북이라고 하는 일을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는 그 워크북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워크북에 액티브한 일을 내가 워크시트라고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옆에다가 내가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생각해보면 엑셀 파일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워크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워크북 안에는 이 밑에 있는 시트가 있는 겁니다. 이 시트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어떻게 활용하나 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rom open pyxl import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워크북을 크리에이트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엑셀 기존에 있는 워크북을 로딩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 있냐면은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로드 워크북 하고는 워크북에 이름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주기 위해서 이쪽에 파일을 가보면 일부러 내가 이미 챕터3.xls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읽으면 됩니다. chapter3.xlsx 라고 해서 얘를 로드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읽어오고 나면 근데 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여기다 변수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워크북이니까 wb 라고 하고 워크북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워크북을 보면 그냥 나는 워크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워크북이 재미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이 뒤에 보면은 시트 네임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시트 네임스를 보면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테이블 3.1 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3.27 까지가 시트의 네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엑셀에서 보면 여기 테이블 1 테이블 3.1 3.2 3.3 하면서 여러 개의 시트가 있는데 이게 제일 끝에 있는 시트가 3.17 이에요. 그래서 이름들이 그냥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워크시트 하나를 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워크북 중에서 그 특정한 워크시트에 이름을 적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3.3 하고 하나면 얘는 나는 이제 워크시트 워크북이 아니라 이제는 워크시트 테이블 3.3 이다. 그러면 이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얘는 워크시트니까 W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WS는 이 챕터 3이라고 하는 엑셀의 테이블 3.3 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내가 그 엑셀 시트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값을 읽어 올 수도 있고 하나의 셀을 억세스 하려고 할 때는 여기에 지금 워크시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워크시트에 A4의 값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쓰면 이번에는 4라고 하는 숫자를 이 워크시트에 A4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셀을 읽어 오는 방법도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 하듯이 그냥 어떤 셀 린지를 그냥 거기다가 적어주면 거기 있는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여기에 지금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워크시트가 있는데 그 워크시트에 A4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름을 생각해보면 로우를 아이터레이션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쭉 걔를 아이터레이션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번에는 A4 칼럼도 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칼럼이 A번 칼럼이죠. 그래서 A, B, C, D 하면서 얘를 이렇게 세로를 쭉 볼 수가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워크시트 밸류즈라고 하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 워크시트가 굉장히 큰데 어디에는 뭔가 내용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에는 내용이 없죠. 그런데 얘가 내용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올 수가 있대요. 그래? 그게 되면 예를 들면 for i in 워크시트, 그 다음에 밸류즈. 그리고 내가 print i를 해보겠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값을 가지고 옵니다. 테이블 3.3이니까 테이블 3.3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3.3에 A1에 지금 전체에 다 적혀있는 게 얘가 적혀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기에 적혀있고 그리고 보면 이게 그것만 적혀있는 게 아니라 뒤에 none, none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3개가 적혀있는 겁니다. 이게 3개가 적혀있는 이유가 그 아래쪽을 보면 1921년 February 114. 여기 보면 1921년 February 114. 이어서 얘가 딱 네모의 형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 첫 번째 열에는 사실 B1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none이다라고 가져온 거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져오는 걸 봤더니 여기 있는 46번에서 딱 끝났으면 좋은 텐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source 0에서 얘가 이 A열의 제일 마지막 로우에 있는 내용이고 그 오른쪽에는 none, none.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워크시트 이름도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다 부를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value가 있는 애들만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for i in workbook에 시트 네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트 네임즈가 있고 그리고는 i에 그면 table 3.1, 3.2, 3.3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for j in workbook에 그 시트 그니까 workbook은 엑셀 전체인데 거기에 이 i가 table 3.1, 3.2 이런 애가 될 테니까 그 중에 값이 있는 애들만 values를 다 프린트를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는 i하고 j를 프린트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다 읽어왔어요. 제일 마지막이 table 3.27 이 i이고 그 table name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row에 적혀 있는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to July 어쩌고 어쩌고 그 다음에 none, none. 지금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에 다 읽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애 하나만 가지고 뭘 잘 해보고 싶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그러면 이 i는 이제 알겠으니까 과연 이 j라고 했을 때 이 j를 내가 어떻게 억세스를 하나 하나씩 이 j를 하나씩 어떻게 억세스하나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 이것 자체가 튜플이에요. 이것 자체가 튜플이기 때문에 j의 0번째를 쓰면 모든 시트에서 첫 번째 칼럼에 있는 애들만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트 단위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포문을 적절하게 바꿔서 그 시트 단위에서 모든 row를 다 읽고 그 다음에 걔를 하나하나씩 어디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걔를 뭐 마디피케이션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엑셀 시트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읽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